중국 자본이 싸질러 놓은 한라산 아래 폐건물 단지 이 폐건물에 우리 세금을 투입해서 중국 자본이 이 시설을 완공하도록 지원을 해준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기는 우리나라인지 중국의 자치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쁜 일이 있어서 한 이틀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헬스케어 타원입니다. 한라산 아래 중국 자본이 지은 거대한 폐건물 덩어리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JDC가 뭔지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제주도 땅을 잘 팔아먹고 있는 지자체 소속 기관입니다. 여기 헬스케어 타원 리조트는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이 1조를 투자를 하기로 했고 제주도개발센터 JDC가 우리 세금으로 55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헬스케어 타원 이거 리조트 전체를 완공을 하려면 총 사업비가 1초 5600억이나 들어갑니다. 공사를 한참 잘 진행하다가 2017년 공정률 53%에서 공사가 아직까지 방치가 돼서 이렇게 폐건물로 남아있습니다. 부지만 해도 47만평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 이런 리조트를 지으려 했습니다. 제주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고 예전에 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도 국민들 여론이 안좋으니까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내국인은 절대 이 병원에서 진료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외국인만 와서 진료를 받고 휴양을 하라는 이야기죠.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이게 나중에 하나 둘 육지까지 번져서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병원들이 돈 많은 사람만 치료해주는 영리병원으로 다 바뀐다 해서 국민들 여론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 체계 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미국 이런 데 가보십시오. 한번 수술하면 돈이 몇천만 원이 나온답니다. 녹지그룹에서도 외국인만 받아가지고 병원이 제대로 영업이 안될거다 하는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정당하다 그렇게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입구에는 가장 큰 호텔 건물이 이렇게 흉식스럽게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객실이 약 330개 정도 되는 스파이럴 호텔인데 저 호텔 뒤쪽에는 바로 한라산 봉우리가 보이고 앞쪽에는 제주 앞바다가 허헌이 내려다 보이는 이 자리에 쓰레기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원래 제주도가 5천억 투자하고 녹지그룹이 1조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1조의 63%인 6,300억만 지금 투자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무게한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17개나 되는 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거는 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개는 착공조차도 못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병원만 지으려 한게 아니고 콘도 리조트, 호텔, 상업시설까지 짓는 큰 리조트 사업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의료 서비스도 받고 휴양도 하고 제주 관광도 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폐건물 바로 옆에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리조트 콘도가 하나 있습니다. 더 큐브 리조트, 여기에는 숙박비가 제주에서도 아주 싸기로 유명해서 제주에서 한달살이 장기투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답니다. 주차장에 보니까 차도 몇대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 리조트는 원래 2012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8년 완공을 해서 개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드 사태가 터지고 나서 중국 정부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거 전면 금지를 하면서 자금이 조달이 안되서 이렇게 중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폐건물 단지를 보니까 사대주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 그런데 감히 너희들이 대국의 심기를 건드린단 말인가 이렇게 보복성으로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권한은 아주 막강합니다. 각종 건설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제주도에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도 있고 경찰도 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어서 경찰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이없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JDC 제주개발센터가 중국 자본이 지어놓은 이 폐건물 일부를 사주고 그 돈을 가지고 녹지그룹이 이 시설을 모두 완공하도록 지원을 해준답니다. 이거는 밀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중국에다가 우리 세금을 갖다 바쳐가지고 중국인이 하는 사업은 문제없이 잘 돌아가도록 다시 살려주겠다는 게 제주도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세금 5,500억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중국 자본이 실패한 이 사업을 우리 세금을 써가지고 다시 살려주는 꼴입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니까 중국 자본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에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서 중단이 돼도 결국에 한국의 지자체 특별자치도 제주도에서 밀어주니까 사업이 안전빵입니다. 우리 세금까지 들여가지고 중국이 망한 사업 팍팍 밀어주는 제주 특별자치도 과연 제주도는 우리나라 땅입니까 중국의 하나의 자치구입니까 솔직히 중국은 우리나라를 하나의 변방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조공을 보내고 조공료를 보냈으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주변국일 뿐입니다. 우리 세금 5500억으로 이렇게 폐건물을 지어놓고 날려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세금을 더 퍼부어서 중국 자본의 사업을 다시 도와준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콘도 바로 앞에는 이렇게 짓담한 빈 상가 건물이 흉측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아름다운 한라산 자락을 파대짓고 중국 자본이 거대한 공구리 폐기물만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제주도는 화산으로 만들어져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인데 이런 귀중한 우리 자산 제주도에다가 이렇게 쉽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공을 했던 우리나라 3대 대형건설사도 공사를 해놓고 공사비 930억 원을 4년 5년 지나서 겨우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공사를 했던 수많은 협력업체 그 사람들 월급도 못 받고 에이 성질나 이라면서 안전모를 다 던져버리고 모두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이 폐건물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분은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분원을 이쪽으로 유치해서 제주도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완성을 시키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제주도립의료원으로 새로 만들자 하는데 이걸 완공을 시키려면 앞으로 4천억 5천억 정도의 자금이 더 필요하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